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보죠 쟁살자 일리오스는 페어 맵 빼고 할만한 페어가 아닌가? 일자맵 여기 이 맵 아닌데? 이 맵 말고 일자로 되어있는 맵 있죠? 거기 맵 빼고는 할만합니다 예 한번 딜러 한개 다른거하고 돌진조합해도 되고요 파라 겐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겐지가 더 나을거에요 아 페어 아 페어 그래 여기 쓰레기입니다 일리오스에서 두개맵중에 여기는 진짜 정클의 안좋아요 정말 안좋아요 정말 안좋아요 정클의님 눈중에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페어가 정클하기 진짜 힘들죠 뻥 뚫려있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 뭐죠? 위도우하고 파라가 설치기 쉬워가지고 정클 카운트조합이 설치기 쉬우면서 정클래스는 상대를 맞추기 힘든 약간 오아시스처럼 넓은 맵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보다는 좁죠 그나마 그래도 건물이 있어가지고 솔져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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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윈스턴 윈스턴 들어오면 덧걸렸죠 나이스 예 돌진조합이 있으면 맥.. 맥솔이네 맥솔 솔 맥.. 아야 솔 맥 여맵에선 좀 짜증나는데 메르시 솔 맥 메르시 호그 오른쪽 방 일단 맥다운 이거 들어가야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있는거 짜라줘 우리 겐지님인데 호그 호그에 빠졌고 타이어 찼거든 타이어 찼어요 윈스턴 들어올테니까 왼쪽으로 가요 예 호그에 피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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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스턴 다운 오케이 두 명 다운 할만하거든요 오른쪽 솔져 메르시 궁 빠졌고 솔져 궁 아이고 이건 힘들다 솔져 궁 뺐으니까 부활을 빼줘 저희 자리아님 에너지 저거 살려야돼요 아 자리아님 아 자리아님 에너지 많은데 상대 솔져하고 부활 빠졌으니까 타이어 70%에요 왼쪽 위에 윈스턴 방벽 깨드릴게요 윈스턴 나간다 호그 그래 빠졌고요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일단 맥 다운 맥 다운 윈스턴 뒤에 들어와있고 호그 궁 메르시게 피 메르시게 피 나이스 메르시 메르시 아 오케이 나이스 어 뽕까지 쏘셨구나 오른쪽에 솔져 같은데 왼쪽 왼쪽 맥 왼쪽 맥 왼쪽 맥 맥 조심하세요 윈스턴 들어온다 윈스턴 들어왔다 호그 더 걸리... 아 안걸린다 호그 오른쪽으로 와요 호그 오른쪽 윈스턴 들어왔다 윈스턴 개피 살짝 빠지면서 오른쪽에 호그 조심하시고 나이스 들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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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개피 맥 다운 부활 빠졌어요 맥 없어요 맥 없어요 오른쪽에 몰려있다 딜러들 딜러랑 오른쪽 솔져 오른쪽 솔져 아나 들어온거 아나 거점 들어온거 먼저 보죠 아나 다운 오른쪽 솔져 왼쪽에 윈스턴 왼쪽에 윈스턴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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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맥 왼쪽 가요 겐지님 조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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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호그 그래 빠졌어요 왼쪽에 호그 그래 빠졌어요 호그 어? 디바너 빠른 상대에 파르시 왼쪽이 상대에 파르시 왼쪽이 어이구 디바가 먹었다 메시프트 저거 호응 하죠 아 제발 파라 파라 파라볼게요 네? 메르시 뒤에 있어요 메르시 거점위에 파르시 거점위에 일단 디바 먼저 뽑으시고 파라 반피 파라 다운 파라 다운 멜치 다운 호그 궁 쓰는거 송하나 오른쪽에 있어요 송하나 다운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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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호그 혼자 나이스 시음 아세요 크흠 크흠 흠 흠 흠 흠 아 근데 갠라 헉 할만해요 여기는 파라또도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메구는 겐지 잘하시면 겐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잘하시는 거 하세요 그냥 상대의 조합 맞춰서 뽑을 필요는 없어요 상대에 파라 있어요 파라 상대 오른쪽으로 맥 파라 맥 2층 파라 넘어왔어요 파르시 넘어왔어요 우리팀 기집죠 2층 맥 떨어졌거든요 아나 반피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아이고 맥 개피 호흡 개피 호흡 개피 호흡 개피 멜치 떴다 오케이 나이스 멜치 있다 네 팔아 왼쪽에 떠있어요 라인이 날아오고 맥 정면 맥 정면 맥 오른쪽으로 약간 돈다 호그 그랩 조심하세요 타이어 들어갈게요 호그 다운 어이구 저 잔다 맥크리 오른쪽에 있어요 애들 오른쪽에 몰려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맥 다운 오케이 거점 들어가요 거점 거점 우리 아나 살려야 돼요 상대 하나 다운 상대 하나 죽여야 돼요 상대 하나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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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나 이거 여기 돌게 다탄 쓰면 호그 돼요? 예 저 평타로 호응할게요 강 나오면 쓰세요 그냥 그냥 호그 파라 뒤쪽 거점인데 파라 파라 궁 찼을 거예요 저 지금 호응 안 돼요 석영 조심 석영 조심 궁 쓰지 마세요 궁 쓰지 마세요 아 나 죽어요 저 죽어요 호그 거점 그냥 거점만 버티죠 멜치 궁 빠졌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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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부활 호그 궁 뽕 망치 맥궁 오케이 맥궁까지 파라 궁밖에 안 남았네요 파라 궁밖에 없어요 그냥 자리아님 하고 파라님 궁 쓰죠 예 파라 궁은 비트로 카운터 치고 파라 떠 있어가지고 예 거점 쪽 들어가죠 파라 무시하고 일단 자리아 궁 강 나오면 그냥 박으세요 메르치 궁 없으니까 메르치 묶었어 안 왔다 예예 궁구망 뽕 쓰지 마세요 일단 거점 먹죠 이거 라인님이나 파라님한테 뽕 주 아 라인님한테 뽕 주고 앞쪽 막으면 되겠다 예 아 자리아님한테 줘도 되겠다 디바 나왔어요 디바 윈스턴 이거 자리아님한테 뽕 주면 놓겠다 자리아님한테 뽕 주세요 자리아님 살리고 디바 더 꺼렸어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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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파라 없어요 오른쪽 오른쪽 맥 석양 석양 먼저 컷 거점에 한 명 거점에 파라 거점에 파라 윈스턴 아이고 파라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던담 던담 이거 파라 9 없으면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좋아 뭐죠? 정답 때문에 힘들어요 내 이름은 내 아 내가 공을 재밌었네 상대에 파라 9 아 이거 부활 찼을 것 같은데 디바 나왔어 내가 힘들다 윈선 들어와 있어요 윈선 다운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요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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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어 석양 보세요 쐈다 쐈다 파르시 머리 위에 메르시 다운 파라 개피 나이스 파라 왼쪽인 것 같은데 파라 다운 파라 다운 아나 왼쪽 위에 거점 안에 있는 윈선 먼저 오케이 나이스 덫은 매트릭스에 안 지워집니다 쉬프트 평탄은 지워지는데 덫은 아예 안 지워져요 던질 때도 어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 맵이며 이 맵은 파라 떠도 이 맵은 이제 정칸데 제일 좋은 맵 일리오스에서는 정칸데 제일 좋은 맵 진짜 파라 있어요 그대로 낙사 조심하세요 라인 아 뭐야 호그 자리야 호그 자리야 루슈 아나 맥 메르시 없어요 아나 오른쪽 왼쪽 왼쪽 애들 몰려 있어요 루슈 다운 자리야 왼쪽 자리야 왼쪽 자리야 빠져요 자리야 다운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 왼쪽 방 나간다 호그 난리였어요 아이고 호그 자 오른쪽에 맥 오케이 호그 그래 빠졌고 아나 다운 파라 왼쪽으로 떴어요 아아 맥 진짜 개피 와아 상대 3딜이에요 겐지 맥 파라 파라 다운 아 Seni 발 시간 왜 용량 개피 다운 에잉 아 Me 내가 4 월 조심하시고 우리 자리아 케어 아이고 안된다 안된다 빼죠 랜케어 되나요? 겐지 개피? 어 이거 호우 궁 쓴다 궁 쓰지마요 궁 쓰지마요 쓰지마요 겐 줘요 상대 뭐야 삐드까지 빠졌다 게이드 게이드 이거 삐드 빠져서 저희 자리아 궁에 파라 궁 들어가면 카운터 칠 궁 없어요 반사만 조심하시고 호우 그래 빠졌고 겐지 반사 어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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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오른쪽에 있어요 호그 정면으로 빠지네 호우 그래 빠졌고 이거 자리아 궁 강 나오면 바로받고 파라 궁 박죠 겐지 궁 겐지 다운 헛 두 번 호우 그래 빠졌고 이거 자리아 궁 강 나오면 바로 박으세요 석양 석양 컷 아나 컷하러 갈게요 아나 다운 윈선 뒤에 들어온 거 우리 아나 모는 거 윈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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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잠 윈선 꿀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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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탄 아꼈어요 네 다음 턴에 쓰죠 한 75% 쯤에 자탄하고 80% 쯤 싸울 때 쓰죠 좀 더 시간 끈 다음에 겐지 궁 없으니까 겐지 궁 맥크리 궁 없으니까 못 들어와요 상대 윈선 궁밖에 없 아 윈선 궁도 없었지 호그 궁 들어오겠네요 비트하고 그랩 조심하시고 정면 호그 겐지 반사 겐지 반사 빠졌고 어이 오른쪽 맥 케어져 맥 해피 나이스 다운 겐지 반사 없어요 이거 망치로 박죠 겐지 다운 그냥 궁 써요 이제 궁 쓰면 돼요 궁 쓰면 돼요 써요 나이스 뽕 뽕하고 지금 타이어 있으니까 나이스 나이스 수고해요 수고해요 네 아 아 넵 아 음